아 여기서도 빠질 것 같애 어 마녀야 그만 그만 어 마녀야 마녀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려야 돼 잊었어 이미 벌써 나는 4080에 길들여져 있어 이건 배팅을 어떻게 내린거야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 제발 마니야 정신차리자 잠깐만 자 한 번만 더 가면 돼 자 가자 가자 그래 자 왠지 오늘은 갬블해서 살 것 같은데 자 25스피니 저는 좋아서 가는 겁니다 자 풀업이라도 잘 나오지 않아요 자 무조건 여기서 부셔버리겠어 빠샤 자 마녀가 간디가 간디를 대단해 줬다면 간녀 쟤 간녀 자 무조건 먹습니다 오오오 오오오 여보세요 오오오 아잇 여기서 변동맨 찾지마요 자 노동맨 잡겠습니다 오늘 자 들어와 들어와 자 요단식으로 맞으면 안 돼 자 무조건 맥맥을 와야됩니다 자 요단것 터져도 자 의미없어요 자 무조건 노동맥 잡아야됩니다 어허 어허 자 근데 이게 또 노동맥 자 로켓 번동 아 저기 노동맥 없어도 자 이거 엄청 터질 수 있어요 보셨죠 마녀 자 로켓도 없이 어 맥매도 아 맥매 나왔나 아 맥매 안나왔는데 자 맥매도 없이 자 맥매도 안나왔는데 자 맥매 안나온거도 먹었어요 야야 그렇지 가자 올라갈 수 있어 아이씨 아 꼭 좋담아라 자 자 스핀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거 흐르면 안되죠 아 진짜 맥매도 안되죠 워샤 자 일단은 스핀값 야 이거 스핀값지가 앉으나보다 제발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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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 스핀값지잖아요 각 곤몰로 아 알 tas test cái 를 5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시간 20분짜만은이 방송 보고있어 하하하하하 아유 고객님 감사합니다 네 운전중에는 절대로 보시면 안되구요 아 이거 단대 아씨 한번 더 가볼게요 어떡해 아 우리 영재 저기 밥 아 우리 영재 산책시켜줘 큰일났네 어떡해 어떡해 어후 누가 날 좀 머리끄댕이를 자꾸 또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하하하 아주 슬롯에 미쳐가지고 큰일났네 버튼오빠 어서오세요 나하 자 이거 20 자 20에서도 한번 터뜨려 볼게요 흠흠 맵맵 준다구요? 자 그래 자 먹자 이번에 진짜 찐으로 먹자 자 이거 진짜 찐으로 할게요 찐막이에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헬로 모시마시 여보세요 왔어 야 하하하하 야 미쳤다 야 23핀 와 미쳤어 우와 하하하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미쳤나봐 우와 하하하하 야 야 쓰리 로켓 뭐야 우와 이거 진짜 미쳤나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씨 하하 예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씨 이거 보려고 방금 자 타칠뻔 하하하하 야씨 야아씨 야 야 무조건 터트립니다 마녀는 무조건 터트려요 야 마녀는 무조건 터트립니다 못 터트면 나는 방경 안해 하하하하 야아 돌아버리겠네 자 마녀의 실력입니다 언니뿌들 박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박수쳐 박수쳐 야씨 잠깐만 이거 봐 잠깐만 자 이러면은 그냥 며칠이야 하하 하하 진짜 미쳐버리겠네 하하 야 야 무조건 야 무조건 승부를 가야돼요 야 이거를 4080으로 갈걸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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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느빠들 감사합니다 마녀가 드디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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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당새 오빠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한정만 오빠 반갑습니다 자 보셨죠 마녀 이제 방종합니다 야 방종이야 듣자 오빠 어서오세요 야 야 입어보세요 입어보세요 터진다 아닙니까 야 역시 마녀 실력입니다 언니 오빠들 자 박수